자 이제 5번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론 부분에서, 서론 부분에서 5번으로 넘어왔는데 관계대명사라는 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다고 그러잖아. 그 중에서 관계대명사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관계대명사에 뭐 있다고 그랬어? 물론 되도 있지만 후, 그죠? 사람일 때 후를 써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요.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일 때는 의인화 가능할 때. 의인화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고양이는 사람이 아닌데요? 휘치로 할까요? 후로 할까요? 둘 다 돼요. 왜? 의인화하고 저같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휘치로 하고 싶지 않아. 고양이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가족 같으니까. 그러면 뭐 후로 하면 돼요. 고양이는 후야. 그죠?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일 때 혹은 의인화 가능할 때는 후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앞에 내용 전체일 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받을 때 이럴 때는 휘치를 쓴다. 이렇게 정리해두세요. 사람이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됐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사물 다 구찮을 때 그냥 몰라. 나 그냥 됐할래. 난 구찮아요. 난 몰라. 내가 아는 건 됐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됐 써놓고 주어동사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관계되면서 됐은요? 사람 사물 다 구찮고 그냥 좀 허접하고 그냥 난 좀 없어 보이고 싶을 때 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whom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m이 붙었네요. m이. 그죠? m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he의 목적격은 뭐죠? 힘이지. 그 다음에 day의 목적격은 뭐예요? 그들을 목적으로는 dem이 되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m이 붙었다는 얘기는 목적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행사가 형용사 절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 그냥 아 이 whom이라는 거는 후랑은 좀 다르게 목적격이구나. 우리 아까 목적격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whom이라는 말은 목적격이다.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세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6번. 자 이제 관계되명사에 대해서 또 한 번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앞에 그 명사 꾸며주기 part 5 전체 서론할 때 제가 미친듯이 했었죠. 공개 강의 때. 그죠? 한 번 더 할 거라고. 자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왜? 원어민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6번. 원어민의 느낌으로 우리가 관계되명사를 이해해보자. 제가 아까 지금까지는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명사 있으면 관계사 쓰고 주어동사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식이지. 그리고 이 공식은요. 실제 써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축구를 할 때요. 왼발을 45도 각도로 든다. 그리고 힘을 몇 퍼센트를 가해서 공의 왼쪽을 찬다. 이거는 전부 다 이론이고. 실제로 공을 찰 때 어떻게 찬? 빵빵 찬다고. 자 그거라고. 그럼 어떻게 빵빵 찬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는 했지. 그 다음에 그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느낌이 돼버립니다. 공을 찰 때는 느낌이죠. 감각을 갖고 차지. 누가 공 차는 정밀한 각도와 이런 걸 계산해서 하나? 그래서 제가 명사 뒤에 관계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온다라고 제가 구조를 설명한 거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 이론을 갖고 미국 애들이 영어를 하는 건 아니죠. 미국 애들은 그냥 한다고. 그 감각을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론을 했으니까 지금은 감각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일단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말에서도 난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하지. 난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해보고 싶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나라. 이런 말을 만들 때는 또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는이 돼야 되잖아. 이 말은 어떻게 만드느냐. 영어에서는 아주 간단해요. I love 앞에 뱀만 붙이면 돼. 제가 대절이란 게 도대체 뭐야? 이 강의 꼭 들어라 그랬죠? 영어의 비밀에 가면은 다섯 번째가 있어. 이제 대절이란 게 도대체 뭐야? 이건 우주에서 최고 명강이에요. 우주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나만 하나. 진짜야. 60억 인구 중에 그 얘기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까? 어떡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막 잘난 척해도 여러분들이 어떡할 거야? 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하실에서 지금 새벽 3시에 혼자 이러고 있어요. 리모컨 갖고 혼자 찍으면서. 허접하지. 괜찮아. 언젠가 나도 지상으로 갈 날이 오겠죠? 자, 알겠습니까? 내가 사랑한다 앞에 댄만 붙이면 이건 내가 사랑하는이 된다고. 그런데 제가 대실한 게 도대체 뭐예요?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That I love는 내가 사랑하는만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 해서 살짝 바꾸고 싶은 건 다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That I love는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뭐도 돼? 내가 사랑해서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되고 내가 사랑하니까도 되고 다 된다고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뜻도 돼요. 굉장히 쉬운 거지. 다만 That I love만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사랑하는만 되는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만 되는지 이건 몰라. 추론에 의지하는 게 좀 커질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 I love를 그냥 아주 쉽게 내가 사랑하는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That을 붙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당연히 그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어떻게 한다? That I love 이렇게 쓰는 게 가장 간편한 형태야. 됐었습니까? 그래서 That을 쓰는 거예요. That이 관계대명사란 말이지. 그렇죠? 관계대명사야. 그런데 That을 쓰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니까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되고, 내가 사랑해서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은 거지. 그래서 Who를 쓰는 거예요. 이해 되죠? Who를 썼을 때는 관계대명사로 쓴 거기 때문에 얘는 내가 사랑하는으로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왜? 명사 뒤에 Who가 나오면 얘는 관계사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Who I love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That I love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다. 편한 말, 이거는 정확한 말. 편하지만 좀 정확하지는 않은 말. 이거는 정확하지만 좀 불편한 말. 이렇게 보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Who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이 관계를 또 보세요. 그 사람인데 누구냐면, 그렇죠? 그 사람인데 누구냐면 이거야. 이게 미국 사람들 많이들 하고. 그 사람인데 누구냐면 내가 사랑해 이거거든. 근데 관계를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 뒤에 뭐가 없어요? 누굴 사랑하는지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뭐야?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지. 따라서 Who를 써놨을 때는요. 이 관계가 그 사람을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인지 몰라. 이해 되세요? Who만 써놨을 때는 Who는요. 주격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이걸 봐야 아 그 사람을이구나. 내가 사랑한다니까.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Who만 써놨을 때는 이게 그 사람이인지 그 사람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목적격이구나 알 수 있죠. 이것도 불편한 거라고. 그래서 Who로 써주는 거예요. Who로 써주면 아까 뭐라고 했어? 목적격으로 분명히 정해졌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인데 Who를 딱 보면 아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미국 애들은 순서대로 해석하니까. 해석은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가능해요. 합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간단한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부분도 뒤에 가서 할 거니까 지금은 이 체제를 보세요. 됐죠? 가장 간단한 거는요. That I love. 이게 가능한 게 간단한 거야. 그리고 Who I love는 조금 정확해진 거고 Whom I love 하면 완벽하게 정확해진 거고 이건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아무 지점이 없다. 미국 애들 많이 들면 그래요. 됐죠? 그 단계가 있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 단계에 따라서 정확도를 나눌 수 있다. 똑같죠 뜻은. 뜻은 똑같다. 그래서 그냥 학교에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냥 같다고 가르쳐. 뭘 써도 된다. 이건 아니지. 그죠? That은 좀 쉽지만 부정확한 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왜냐하면 명사 뒤에 That이 와가지고 동격에 되실 수도 있잖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몰라. 그래서 부정확한 거. 그러나 일로 내려갈수록 뭐예요? 정확해진다. 오해의 소지가 하나도 없어. 오케이? 자 그런 단계별로 That과 Who와 Whom이 역할을 한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라고. 그죠? 자 이거 쓰는 거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서론에서 공부한 거를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실컷 해보다가 그래도 잘 모르겠어. 또 돌아와서 이론을 다시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 이론이 아 하고 느껴질 거라고.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면요. 오 마이 갓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럴 거예요.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은 좀 힘들 수 있다고. 내 인정해. 그러나 그냥 들으세요. 듣고 아 이해만 어느 정도 하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따라와. 그리고 문제를 막 풀어보고 경험도 막 쌓고 그러다 다시 돌아와. 또 공부하면 그때는 오 마이 갓. 이렇게 간단한 말이에요. 자 내가 사랑하는 책이라는 말도 한번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책. 한마디로 뭐예요? 그 책이니까. The book. 그 다음에 어떤 책이야?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I love은 똑같지. 그죠? 간단하게 됐으면 돼요. 그죠? 그럼 내가 사랑하는 책이 돼. 그런데 여기다 휘치를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더 정확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때는 That I love가 뜻이 여러 가지니까 휘치로 딱 써주면 이때는 무조건 내가 사랑하는 책으로만 해석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부정확한 거다. 이게 왜 부정확한지 잘 모르겠죠? 제가 예문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I bought the book that I love reading. 자 이런 문장 한번 보세요. I bought the book that I love reading. 됐죠? 여기 보니까 The book이란 명사 있죠? 다음에 that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네요. 똑같지? 그죠? The book that I love가 뭐라고 했어? 내가 사랑하는 책이라고 했지. 여기서는 어떨까요? 아니야 그거. 내가 그랬잖아. That I love은 뜻이 막 바뀐다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난 샀습니다. 뭐래? 그 책을 샀어요. 무슨 책인데요? 무슨 책인데요? That I love. 내가 사랑하는 책인데요. 됐는데요? 그럼 이건 뭐야? 리딩은 뭐야? 독서거든? 이거 안 되잖아. 어떻게 연결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책을 샀어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할 거야? 리딩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책을 샀습니다. 하겠지. 근데 여기는요? I love reading은 뭐예요? 나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란 말이거든. 그러면 얘는 뭐냐면 because의 뜻이 된다고. 나는 그 책을 샀어요. 왜냐하면 내가 독서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이 that은요. 부사절 접속사가 돼.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야. I bought the book that I love reading. 여기서 that은 뭐냐? 내가 독서를 사랑하니까 나 그 책 샀어요. 내가 독서를 사랑해서 난 그 책을 샀어요. 왜냐하면 because라고. that I love가 because I love으로 정확하게 써준 거. 이건 대충 써준 거고. 내가 그랬잖아. that I love는 뜻이 여러 가지로 출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다고. 정확하게 because를 써주든가 정확하게 who, which로 써주든가 이게 정확한 거라니까. the book that I love만 써놓으면 오해가 될 수 있잖아. that을 써놓으면 because라고 여러분이 출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도요. that으로 써놔도 which로 출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that으로 써놨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편하다. 편하긴 편하지. 네 맘대로 출원해라. 내가 말을 던질 때는 편하잖아. 이거 읽고서 네가 출원해. 미국에는 출원 다 하겠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사람 출원이 안 되는 사람이야. 됐나요? 그래서 that은 출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 그러나 상대방은 좀 불편하지 나는 편하지. 나는 툭 던져놓고 네가 출원해라. 그걸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출원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확한 거라 부정확한 거라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which를 쓰거나 because를 쓴 경우에는 조금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이거는요 또 생략할 수도 있어요. the person I love 그래도 된다고 했지. 그죠? 왜? 그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 이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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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I love만 써놔도 내가 사랑한 다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저절로 추론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that을 아예 안 쓰는 것도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따라해보세요. the person I love the person I love the person 그 사람 어떤 사람 I love 아 네가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건 추론의 극치죠. 아무것도 안 써줘도 추론을 해버리는 거예요. I 안 써도 되고 that 써도 되고 who 써도 되고 whom 써도 되고 이 단계별로 우리가 연습을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the book I love 갈 수도 있어요. 아예 안 써버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that을 써주면 조금 그죠? 배려를 한 거고 which를 써주면 아주 정확하게 내가 말을 딱 짜서 준 거 너 오해하지 마. 절대로 오해할 수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 원어민의 느낌으로는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관계대묘사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해석도 앞에서부터 해야 돼. 그 사람인데 그죠? 어떤 사람 that I love 아 내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가고요. 그런 식으로 직독직해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요거를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하나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원어민 느낌으로 관계대무사를 이해하기. 두 번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